오오오오오! 잠깐만 헌팅 지금 활 쓰는 게 없지 야아! 잠깐만 돈이 더 필요해 오오오! 채찍 7올라가오 돈이 모자라는데? 아, 이걸 사야 되는데 뭘 팔자 마약을 두 개 팔자 여기서 샀어야 되는데.. 아.. 재개.. 아이템을 여기서 샀어야 돼 아.. 근데 이거 끼면 어질리트가 내려가는구나 공격력이 올라가는 대신 쌀 때문에 다 팔고 아.. 방어가 내려가 공격력은 올라가는 대신 어? 실드.. 아.. 이게 양손이구나 양손이네 양손 방어쪽으로 치중.. 아.. 그럼 이거 괜히 샀잖아 괜히 샀어 괜히 차라리 제껄 사주는 건데 뭘 로드야? 아이씨.. 뭐 이런 게임하면서 로드까지 하면서 대충 하면 되지 그러면 팔고 어.. 웨픈 쓸데기 없는 거 이거 휩 이거 팔아버리고 그래도 6원이나 주네 이거 하나 팔고 59 81 그러면 2개 2개 1원이 모질라 1원 다이어트 콜라를 하나 팔자 2원에 야아.. 정말 기가 막히게 딱딱 맞추는구나 좋아.. 아.. 채찍을 하나 팔아도 되긴 되는데 브래드 무기를 바꿔주고 레이즈 무기를 바꿔주고 기존 꼴 팔아버리면 막창 다이어트 35원 고 여기 어디지 이거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데? 자는 뭐 이래 뭐야 아니 그냥 이건 그냥 아이템 사는 데잖아 그냥 아이템 사는 데 그냥 아이템 사는 데 자전거를 어떻게 벗더라 자전거가 안 벗어져 아 시프트였나 근데 뭐 이게 없어 자전거 타고 옆칸으로 여기서 이제 타고 옆칸으로 그래그래 이거 왜 뭐 이거 왜 왜 시킨 건데 이거 왜 시켰는데 왜 아 아무것도 없구만 아무것도 없네 없어 없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자면은 뭐 피아 차긴 차는데 뭘 해야 되지 어디가서 지금 우리 파티가 엄청 세졌는데 말이죠 아 닭집 닭집 닭집에서 아까 뭐 애랑 대화하다가 말았었어요 닭집에 뭐 있나 꺼지래요 아 아 여기는 그곳 애들을 다 태워 죽인 곳이잖아 애들 다 태워 죽였던 곳 어 어 아 안돼 깜짝 놀랐네 자전거로 지나갈 수 있는 데가 분명히 어디 있을 텐데 여길 지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동굴은 다 살펴봤어요 여기 다 살펴봤어요 아 또 쓸데기 없이 전투하게 생겼다 아 분노가 계속 차는구나 때리니까 어 분노가 차네 많이 세졌네 한방에 모래네 여기가 녹아 닿는 장소라서 돈도 많이 주고 이 동굴이 레벨업 녹아 닿는 장소예요 이 검은 동굴이 돈 돈이야 처음에 무조건 돈 음 여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네도 다 쓸었어 저장해놓고 여기 어 어 어 놀래라 흠 흠 마이 네미 이즈 트리츄니티 난 트레저 헌터라고 숨겨놓은 비밀 상자가 있다는데 못 찾단.. 못 찾았다는 놈이지 저희도 다 얘기했었어 원래 다 왔던데 여기 저기서 파이어밤 충전했었고 여기가 끝이고 여기서 한 놈 마지막 보스같은 놈 싸웠었고 여기가 란도 걔네들 전축이지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여기서 충전했었다고 파이어밤 아 깍시다 여긴 어디지? 저기는 못 걷는데? 자전거로는 한 칸 밖에 못 가요 저기 못 가 죽을거야 백프로 오도바이 정도는 돼야 두 칸 정도 갈 것 같은데 두번째 동굴이라 다시 나가보자 레벨업 노가다 레벨업 노가다 동굴아아 파이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좋아 돈 벌고 두번째 동굴 여기? 쪼끄만한 동굴? 아니면 여기? 여기? 쪽..쪽길? 아니면 여기? 여기? 아, 여기다! 아, 이 대머리하고 또 싸워! 스킬 한번 써볼까? 마비, 채찍 프리저, 광선 광선, 장렬 어? 야, 마비! 좋아! 대박! 대박인데? 오, 이 파티 조합 굉장히 좋아요 마저 좋아 뚫었어, 뚫었어요 야, 드디어 신맵!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인제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고, 인제 10원 뭐 때문에 피가 빠진거야? 뭐 때문에 피가 빠진거야? 터키 점프할 생각도 하지 말래 하지만 난 자전거가 있다고! 야아 오케이 드디어 신맵에 왔어 힌트 배럴브로 어 저 저 저 돌아.. 둥글둥글 돌아다니는 애들 워치아트 이 애들을 조심하래 어.. 쟤네들은 굴러다니는걸 멈추지 않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나봐 역시 힌트의 제왕이 알려줬어요 여기 내려가볼까 아, 내려갈 수가 없어요 내려가려면 이렇게 해야돼 헤이, 암 쏘리 어? 어? 썹 뭐야, 해가 뜰 때까지 여기 서있으러 가겠다고, 지미? 뭔 소리야 히 게이브 요 티슈 나한테 휴지를 줬어 휴지를 왜 줘? 이렇게 어? 어? 아, 이씨 이씨 이런식으로 싸우게 되는구만 이런식으로 싸우게 되는구만 그냥 아, 그냥 족밥들이야 돈도 이런 밖에 안주고 별로 잡을 가치가 없어요 그냥 평타로만 쳐도 되겠어요 다람쥬보다도 약해 다람쥬보다도 약해 저 위에 저 위에 아, 저 위에 던전 있는데 얜 좀 세보이는데? 색깔이? 초록색이야 붙어볼까? 붙어 어? 오 갓 난 난 이걸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굴러다니는걸 왜? 멀미 났나? 아 얜 총 돌고 있잖아 그래도 족밥입니다 그래봐요 족밥 아 애들 레벨업이나 시켜줄거야 여기서 레벨업 한번 시켜주자 레벨업 올리기 너무 좋은 곳이야 어, 저거를 커맨드를 조합하면 저거 스킬이 나가요 스킬 디어토스 스킬이 생겼어 이 레이즈라는 동료는 70원을 주면 그.. 얻을 수 있는 동료인데 진짜 좋네요 런닝 가이저 오케이 스킬 보자 .. 런닝 가이저 파니이야 고맙다 테클러시보다 좀 낮은데? 내가 주로 쓰는 게 이거거든요 ASSD AS, AW ASAW 한번 써봐야지 ASAW ASAW 에이애스 에이베리 와아 좋아 로닝카이저 어 어 화염대비 같은거야 그냥 쟤 너무 에스피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만써야겠어요 저장하는 데가 있고 저기 위에 돌담 위에 장동민처럼 숨어있는 새끼가 하나 있는데 숨어서 뭐하는 거지? 아 존나 불안해 또 뒤통수 칠까봐 아이씨 아이씨 슈프림 로드 오브 서프라이즈 스컷 로슨 아이씨 슈프림 로드 오브 서프라이즈 스컷 로슨 아이씨 슈프림 로드 오브 서프라이즈 스컷 로슨 그로인이 뭐지? 어? 뭐야 근데 이 자식이 자전거 도둑맞은 줄 알았네 아 뭐야! SAAW, SAA 아 잘못했어! 아 스턴 걸렸네 이 시기 SAAW, SA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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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na SAAW 자, 설명 Whatcha gonna do 저지먼트 컴스 포유 숨을 곳은 없고 너를 심판하러 올 곳이야 언젠가 니가 크로스로드를 볼 때 크로스로드 크로스로드 나한테 저주를 뿌리고 가네 저지먼트 컴스 저저기 저깄다 저 위에 조금만 기다려 여긴 뭐지 뭐야 이 새끼는 흐흐흐 히스 컴플리트리 러스트인 더 뮤직 음악을 끌수가 없어요 앞으로 안 까져요 뭐 저런 놀이 다 있냐? 잡았다, 이 놈 어? 뭐야? 아이, 뭐야 쟤? 한방만큼 죽었어 뭔데 쟤? 사타고닐 때렸나? 히스 데드 인사이드 고자가 됐군요 어? 이것들 뭐야? 너 여자에 대한 소리 들었어? 레알 홀스라니 ㅋㅋㅋㅋ 존나 못생겼다고 얘네들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세상이 아포카리스 이 세상이 여자가 없거든 오래된 공장에서 오래된 공장에서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공장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적대적인가봐 나 누구냐고? 나 누구냐고? 나는 그 여자의 앱이다 별로 세 보이진 않는데 이게 스킬이 이게 뭐였지? ASAW구나 A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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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면 WDD 15나 들어가네 파이어볼 2단계 WDD 야 이거 기술 여는게 너무 힘들어 어? 아 이거 여기서 지금 X대는데? 아 노숙하면은 막 돈 털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노숙해야되나? 이게 폴아웃하고 비슷해가지고 폴아웃도 바깥에서 노숙하면 막 랜덤 전투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자야되나? 근데 얘도 체력이 지금 SP도 별로 없고 아 자 뭐야 누가 쪽지를? If you want to use a guy back 니 남자를 돌려받고 싶으면 Come find us 우리를 찾아와라 블루 라켓 누굴 데려갔는데? 제발 테리 데려와라 테리 제발 테리 어어 설마 아 아 하필이 제일 쎈 놈 데려갔어 채찍든 놈 내려갔어 아이씨 아 테리 데려갔어 테리 아하 버릴건데 얘 미치겠네 하필 이거 어디가서 찾아야돼 블루 로켓이면은 파란색 로켓단인데 얘넨가? 얘넨가 블루 로켓인가? 파티원이 지금 테리라서 테리 장비라도 입혀줘야겠다 다시 없어 다 팔았어 지금 파티원을 못 바꿔 파티원 바꾸려면 어 저기서 바꿀 수 있다 온란으로 장비를 한번 보자 장비를 한번 보자 테리 베끼어 어? 여자는 위층에? You can get a drink or two here 포테토를 여기서 파는구나 다이어트 콜라도 여기서 팔고 이건 뭐지? 리바이브 TP? 어? 괜찮은데? 애들 뭐 다 중독된 것 같애 더 조이 조이가 마약이죠? 아이 미스 마이선 아드 리크 있고 이게 뭐야? 여기로 올라가기 전에 밑에서 정리를 하고 내려가는게 좋을 것 같애요 어? 못 내려간다 한번 올라오니까 큰일났다 못 내려간다 오우 헬로우 걸을 찾아서 왔나? 이런 더러운 놈 다같이 문야